그러면 x 정리하면 분모 얼마 나와? 9 빼기 3이지? 2루트 2가 8로 보여야 되냐? 그럼 얼마? 1분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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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 플러스 2지? 3만 넘겨봐. x 마사 2루트 2 앞에 곧 제곱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은 2루트 2가 아니라 여기 얼마? 제곱한 거니까 8 나와야지. 그럼 x의 제곱. x의 제곱 마이너스 6x는 마 1이지? 얘가 얼마나 말하냐? 아 나 2루트 2로 해야 되네. 이해가 안 가? 네. 이해가 안 가? 네. 이것도 마찬가지. 61번도 마찬가지인 게.